야 두두둔 이불속이 최고라뇨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다 어 D사에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서 이불속이 최고라는 말 개인적으로 좀 싫어합니다 왜 이불속이 최고입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긍지를 가지세요 긍지 긍지를 가지세요 너무 자신을 폄하하는 것 같잖아 긍지를 가지란 말이에요 소환색 공이 최고야 컴퓨터 앞에 최고지 가자 컴퓨터 앞에만 있으면 북한군도 다 때려잡아 사람들이 곰도 이길 수 있을걸? 컴퓨터 앞에만 있으면 곰도 이길 수 있어 만나면 도망간다잖아요 컴퓨터만 있으면 키보드만 있으면 곰도 때려잡아 기세야 키보드가 제일 중요해 키보드 아아 파이어볼 파이어볼트 난 대마옵사잖아 잔나야 파이어볼트 어 파이어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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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LV 안되지? 미소거 파이어볼트 이게 매섭지 이게 수탄이 오 파이어볼트 으악 칼린은 여전히 싫어요 칼린 귀찮은 챔피언이야 레벨업 레벨업이 안됐어 전투 걸렸나? 왜 취소됐지? 뭔가 취소됐어 레벨업하려다가 레벨업 레벨업 상대 정글 리신 바텀은 안전해 리신 이쪽이 평타사거리가 엄청 길었는데 너프됐어요 좀 짧아졌어 평타사거리가 예전엔 진짜 길었어 엘리스에 안돼 사정에서 영웅을 빨리 뽑아야돼 아 맞춰야되는데 아 맞춰야되는데 마췌해 돈 버는 전 왔나보다 왜이러지? 기분 탓인가 아이고 아깝다 잘 피하네 후탄 맞추기가 힘들어 후탄 맞추기가 힘들어 아씨 안맞네 왔나? 이상한데? 칼리가 저게 너무 싫어요 개나리 무빙 개나리 무빙이 너무 싫어 평타 쳐서 돈 벌어야 되는데 돈을 못 벌고 있어 아 안맞는다 제 얘기의 롤이란 뭔가요? 저 직업이 롤입니다 직업 서포터 직장 이유 있나? 이유 있나? 야 말파 또 식인돌맹이 된다 말파이트 말파이트 식인돌맹이 돼 왜 안맞냐 아 힘드네 잘 피한다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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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 같지는 않아요 핵은 못피합니다 못피해 진리어 그냥 무빙을 잘하는거야 몰타겟이라 안되요 좋았어 맞았다 레벨업 시켜줘야 되는데 강등각인데 강등각인데 이거 지면 강등각이야 이거 지면 강등각이야 아아 연우사하고싶어요 연우사올래 연우사 연우사올래 가자 가자 자 흐흐흠 흐흐흠 뽀뽀뽀뽀 바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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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리어는 6대부터 진짜지 연우사 왔지롱 먹어랑 이거도 먹어 아 실드가 안 뚫리네 강렬한데 강렬한데 불길은 언제나 갔지 오우 좋았어 베인 베인 뛰어어 베인 뛰어어 홀르리 홀르리 꺄아아아아아아아악 쉿 나이스 완벽했어 완벽한 궁극사임인가 영감기였어요 대박이다 베인 벽궁이 오졌어 베인 벽궁들어가면서 내 스턴까지 스턴까지 들어갔죠 베인 벽궁 지렸다 오면 스턴이야 오면 스턴이야 아이고 이러면 스턴 아닌데 도망가자 도망가 도망가 도망 도망 다텀에서 드디어 이득받다 베인 이틀이야 말파만 조심하면 돼 말파 말파는 베인이 죽이겠죠 좋았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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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한번씩 해주셈 추천 추천 레벨업 어 레벨업 일로와 레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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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릭 주 Marriage 책 Dar 우리에겐 밴이 있어 그럼 시야 먹어버려 그냥 중요해요 그럼 시야 먹는거 밴이 마라 당대했나? 와 잘 피한다 직가면 피가 날라가는데 데니바 갔나? 직가면 피가 날라가 여기까지 칼리 궁도 있으니까 조심조심 잔나 딴 데 못 가게 멍청 룬에 쿨과 미성 넣는거는 상관없죠 상관없습니다 룬은 중요하지 않아요 실력이 중요하지 모른다 이 핑화 도왔어 멍청이들 도와서 스턴 걸렸고요 질이죠 여러분들 이게 질리온입니다 겨울 이 нако 굳이 꼭 상대방한테 안 걸어도 돼 근처에 있는 미니언한테만 걸어도 광역스턴이거든요 데미지 쩔지 어어어어 예토 전생 예토 전생 아어어어어 예토 전생술 법이 어? 갔었쓰? 아이고 아이고 망했다 이거 아 망했다 아이고 아이고 아쉬워라 전멸 썼는데 궁이 많네 아이고 아쉬워 전지기술 썼는데 아이고 아쉽다 다 잡았어야 했는데 이거 베인 3킬 카소스 3대수가 좀 크긴 한데 카소스가 로아 나왔으면 다 죽였을텐데 아까보다 알았으니까 찡찡그만대 카소스야 핵이든 뭐든 중요한건 그게 아니야 이기는게 중요해 핵이어도 달라지는건 없어 베인이 그냥 크면 이긴다 베인이 크면 제라스가 헬퍼든 뭐든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기는게 중요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헬퍼면 헬퍼인거고 아니면 아닌거고 다른걸로 알 degrees 베인비만 잘 키우는데 잘키워야 돼 베인비 오와드다 음흥흥흥흥흥흥 흠흥흥흥 응 부수 upward capitalize 와드일텐데 레벨업 걸리면 스턴이 느낌 안좋은데 이거 대포한테 다 스턴 건너야돼 칼리한테 스턴 건너는건 불가능이에요 꽃이 아깝다 꽃이 아깝다 저거는 안죽지 맞지않아 대니지가 잘 들어가긴 해 꽃이 맞으면 좋았는데 까비 벌써 만피야 칼리 스턴을 방역기라서 이렇게 걸 수가 있어요 미드 안보인다 미드 미드 안보여 가방 오후 갑니다 어 까비 두두두두두 잘 살았다 근데 안 죽어 저거 아이고 아쉽다 까비 잘 살았는데 되게 그쵸? 여기 P나 있어 제거해 칼리가 데미지가 잘 바뀌었는데 용 가자 용 용 가면 돼 리신 집이야 리신 집 용 먹으면 이득임 이용이야 이용 어 리신? 리신이 올 때 내가 여기다 스턴 걸어야겠다 와봐 와봐 와봐라 리신아 질련때면 못하여 이게 와 베인 죽는다 왈파가 너무 쎄 안될거 같은데 전투가 왈파가 너무 쎄서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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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죽겠다 이거 알파가 알파가 쎄 전멸인데 리신이 6킬이네 전투까진 안좋았는데 인식 걸려가지고 욕먹고 바로 튀었어야 됐어 한타하면 너무 망한데 엘리스가 좀 무리하는데요? 엘리스가 좀 무리하는데요? 엘리스가 좀 무리하는데요? 엘리스가 좀 무리하니까 아 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찡찡대 종이해 피가다 피가 지워 지워 피라냐 우금라 청소년 도망가자 애들이 안보여 낙싱뿍 빽 빽 빽 빽 빽 빽 손 들을 것 없어 질련 쎄다 그냥 깡들이 쎄 바꿨어 베인이 잘 꺼야 돼요 엘리스도 망해서 상당히 힘들어 시간이 법이 되고 있어 시간이 법이 되고 있어 우리의 시간이 어디 갔지 얘네? 칼리 어디감 칼리 어디갔지 바로 가나? 왜 안보여 레벨업 해야돼 레벨업 아아아아 오 리슘이다 망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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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나가 안보인다 보이네 말하자마자 누구 튕겼었나 애들 바텀 계속 안보이던데 말하자마자 보이네 우리 시야먹는다 꺼지샘 꺼지샘 용이다 용 용관되네 예전 진리언이 훨씬 세죠 지금 그냥 조금 상대고 예전 진리언은 사기였어 3 0 하고싶은데 이거 아 너무 위험한데 오케이 고안 예전 진리언 예전 진리언 안 죽었네 개이득 개이득 좋았어 잘 싸웠어 잘 싸웠어 용은 뺏게 오 용도 먹었어 개이득 에베로 개색이득입니다 칼리스탄을 바로 죽여줍니다 좋아요 용도 먹고 킬도 먹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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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큰지 나온다 집에 가면 집에 가면 쓸큰지야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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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존 세진다 이제 지존 세진다 계속 하구요 한번 웃어주고 핀컷 사주고 우석 업해주고 마나 채워서 나와주고 경험치는 발바닥이 황금색이 되면 줄 수 있어요 이거 한 매크로처럼 몇 번 말하는 것 같은데 패치노트를 좀 읽으세요 패치노트 좀 패치노트 좀 읽어요 나한테 그거 물어봐 물론 궁금해서 오시는 분들 많겠지만 똑같은 말 계속하니까 힘들다 앵무새도 아니고 미처 못하니 흐흐흐흐흐흐흐 초심 잃었다고? 제초심은 정말 아무 말도 안하구 게임만 합니다 그게 내 초심은 예토 전생을 얕보지 마라 이속질이구요 근데 바텀 죽었네 베인이 쉔을 믿으면 안되지 싸고 있는데 아이고 아쉽다 엘리스가 물렸어 엘리스가 많이 물린다 알겠어 한타를 해야돼 우리는 5대5 한타 베인이 2대1 해가지고 망했어요 쉔기 우 해야돼 와드가 너무 없는데 카드스가 렌즈가 아니라 저걸로 바꿔야 된다 렌즈가 아니라 와드 토템 업그레이드 해서 박아야돼요 렌즈는 진짜 쓸모없는 겁니다 정글러랑 서포터만 있으면 돼 상금 와드 토템이 제일 중요해 라이너들이 제일 중요한게 상금 와드 토템이에요 입고구 차이가 정말 커서 상금 와드 토템으로 상금 와드 토템이 제일 중요해 서포터랑 정글만 렌즈면 돼 카오스가 암살하는 레벅 침프는 아니잖아 암살하는 거면은 렌즈가 좋긴 한데 전혀 필요없어 압박 한번 해냈는데 어딘가 탑 압박해야 되나 압박할 곳이 없다 못잡나 저거 말파 여기 있을텐데 그럼 여기 있는거 아니여? 여기 다 숨어있겠지 그럼 우리가 이때 딴데 가는거야 미드가 이때 한번 땡 돌아와서 미드가 탑에 다 갈거에요 아이씨 때면 돼 우리 미드가 미드 미드 완벽한 설정이야 이거 미드가면 돼 최애는 궁이 있구요 궁으로 하면 돼요 카노스 레벨업 해야되는데 레벨업 발포 조심 그건 용인가? 누구나 먹어 한번 더 먹어 스턴 아 아파 다리 조심해야 된다 알파에도 궁각 항상 생각해야 돼 피라나 잡고 피라냐 피라나 잡아 피라냐 돈 벌어 돈 벌어 와드 데이스테인데 저기 와드 데이스테인데 저기 좋았어 좋았어 예토 전생의 술법 카스가 안죽는다 근데 오케이 예토 전생 예토 전생 지렸구요 좋았어 욕만 먹고 빼줘 얘들아 욕만 먹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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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멀리 아 이런 젠장 왜 깐거야 괜히 갔잖여 집에 가야지 도망가 도망가 괜히 호응하러 왔네 그냥 갔으면 됐는데 선 깔끔했죠 추천 한번씩 부탁드림 질리언이 좋아 이게 개천사 전멸이 없고 꼬꼬가 크긴 한데 전멸이 꼬꼬가 크긴 커 음 다음템은 딜템 가면 됩니다 딜템 질리언은 딜템 효율이 좋아요 나 샌도 바꿔 샌도 상급와드 스톱샘 바꿔 어느새 사용이야 사용 질리언 Q판정버프로 진짜 잘 붙음 진짜 잘 붙어요 정말 잘 붙습니다 찐득이처럼 잘 달라붙어 그러다 질리언 장인 되겠어 내일 올스타전 기대되는데 잘하면 질리언 꺼낼수도 있겠는데 잘하면 질리언 꺼낼수도 있겠는데 오케이 가게 두어라 어? 전 이미 죽어있어 이토천생의 술법 안죽어? 저게 안죽어? 와우 잔나 쉴드 버킹 게라스 국 뺐다 얘 도전생으로 잔나 쉴드 아 저게 안죽네 저 멸만 있었어도 바로잡은건데 한 대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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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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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씨 내일 올스타전이랑 롤드컵 결승이랑 겹치지 않나요? 아니요 올스타전 그거 본 다음에 이어서 멸망전 아니 롤드컵 아니 롤드컵 아니 롤챔쓰구나 롤드컵이죠? 죄송합니다 롤드컵 바로 이어서 무리합니다 레벨업 오시는 분들은 거기서 회사에서 치킨 준비되요 치킨 먹으면서 가세요 도망가 진련 때문에 힘들지 스턴! 스턴 걸었지요 예토 전생의 술법 예토 전생의 술법 베인 띵 기속업 베인 띵 어잇! 도왔어 얘들아 가라! 가잇! 도왔어 베인 베인 띵 좋아요 앨리스 살려줌으로써 어그로를 한 번 더 끌어주는거죠 진련이 정말 좋아 이게 진련이 정말 좋다고 베인 이속업 해킹 해주면서 아군의 캐릭을 뒷받침하는 역할인게 진련에서 뻗어져 바로 이렇게 멋진 명자 한번 나왔는데 팬 가입하신분이 한 번도 없네 팬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후원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에헤헤헤 아 아주 명장맨이었는데 유튜브 또 간지다는거 올라간다 유튜브 아 아무데나 님께서 팬 가입 감사합니다 아 주봉이 님도 닉네임 보인건 어르신 같네요 아 주봉이님 반갑습니다 어르신인가 보네요 팬 가입 감사합니다 어이구 삼촌 햄님 팬 가입도 고맙습니다 아유 삼촌이세요 아유 롤 재밌죠 불둥지둥이님도 한개 감사합니다 어디 좋은 후원은 없나요 어 좋은 후원은 없나 아무튼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번판 아마 이길거 같아요 조합이 좋아서 이길거 같애 레벨업 레벨업 터져도 되겠다 안 찡찡되겠지 이제 이제 안 찡찡되겠지 아 제라스 왜 이렇게 아프냐 슬로우 피라냐 잡아 피라냐 피라냐 잡아 피라냐 잡아 아이고 찡찡되네 아이고 찡찡되네 아 꿈비님께서 100개 지원 감사합니다 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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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달려 와 얘 특샷 지린다 아우 저리가 뒤로 쭉 빠져있으니까 무섭다 제라스가 너무 아픈데? 예토 전생술법! 도망가야겠다 이거 큰일났다 아우 제라스 생각보다 엄청 아파 나 1분 궁쿨이야 기다려 난 죽지 않아 아우 유속업 가라 미니언들 센데? 어 쎄쎄쎄 제라스 아까 전멸쓴거 같죠? 와아아아아아아아 죽을뻔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았다 가라 베인 띠웅 어어어 베인 베인 띠웅 안갈래 그냥 가지말래 베인아? 이속업 좋긴 했는데 저 제라스가 존네 세 제라스가 존네 세 아아아아 안돼 안돼 도망가 오아앗 야 궁 언제찼냐? 와아씨 궁 언제찼어 아 진짜 존네 시끄럽네 다시나 한번다 그러면서 오게되는게 내 방송이야 다시 한번다고 다짐하시는 분들 꽤 많아요 아 존나 느끼하네 존나 시끄럽네 안온다고 하면서 한 번씩 다시 오는게 매력포인트 아니겠습니까? 템 싸고 한타 우리가 붙으면 이겨 5대5 붙으면 이겨 제라스 포켓만 조심하자 라방 좀 올려야겠는데 템보다 너무 아파 시야는 이제 안 밀려요 타 용이야 5용 용 하나만 더 먹으면 돼 용 한개 더 5용으로 싸우자 5용으로 5용으로 싸우면 돼 우리는 5용으로 숨고 오면 돼 무리할 필요 없어 5용으로 승부 봐 데미지 쎄다 알파 잘 봐야 돼 시야 공이 온이다 오케이 먹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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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이 온다 레벨업 아니 이런 아이고 아파 제라스 밴 레벨업 시켜야 되는데 레벨업 컷 몰래 좀 먹을게요 지송 다 16레벨 되고싶어 새로 생긴 질리언의 패시브입니다 우리 팬 아군에게 경험치를 줄 수가 있죠 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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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클리어 팍팔 라저 라인 클리어 팍팔 라저 아 왜 저래 아 집에 가야겠다 집 가야겠다 아이씨 아 궁으로 포킹해버리네 2차 주자 2차 주 대캡 대캡 나왔어요 서포터가 대캡이라니 대캡 나왔어 어 나 대캡이요 대캡 질리언 서포터다 아이고 안돼 베인 아니 베인이 아니라 뭐지 저거 오 오케이 말파공 뺐다 말파공 뺐어 저거 살려 저거 베인 살려야돼 예토 전생으로 일단 살렸어 한번 조심해 베인 띵 아 카소스 살리긴 했는데 더블킬 카소스 좋았어 이러면 이득이죠 나 대캡 질리언이야 대캡 질리언 지존 세다 주물력 400이에요 깝치지 마셈 나 주물력 400임 뿅 깝치지 마셈 해도 되겠는데 리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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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내가 마크할게 오케이 좋았어 말파 잡아 쉔 달려라 쉔 달려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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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도발 좋아 도발구 노궁이야 노궁이야 베인 달려 베인 이속 업 베인 이속 이속 업 이속 이속 업 예토 전생의 술법 엘리스 예토 전생의 술법 엘리스 예토 전생의 술법 엘리스 야야 뭐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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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보인이 게oco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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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오어오오어왋 오오오오오오오오 오와와옹 와하우 무빙맨 무빙맨 안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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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력을 돌려 주물력 435원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달려 질리언 용 먹으면 오용이다 얘들아 오용이야 달려 주물력 500임 베인 베인 띠웅 베인 베인 띠웅 나이스 베인 띠웅 베인 띠웅 안돼 야 뭐야 베인이 헬퍼인가? 지리는데 무빙 뭐야 이거 베인 베인 띠웅 난 베인이 헬퍼 같은데 무빙 괜찮은데 베인 베인 띠웅 방금 뭘 본거야 이거 아니 슬리싹 피하면서 지리는데 베인 베인 띠웅 지렸다 진짜 진짜 헬퍼 아니면 진짜 잘하는거에요 데프트급이야 방금 개 헐었어 진짜 뭐만하면 헬퍼래 이게 문제입니다 레벨업 해야지 레벨업 18레벨 되라 끝내라 끝내라 끝내끝내 이속업 갓서스 끝내끝내 끝낼 수 있어요 우리 오융가림 진리언 궁도 아직 건제해 진리언 궁도 건제해 진리언 궁도 건제해 진리언 궁 건제해 힐링공 예토 전생의 수율법 카소스 살아난다 스턴 걸면 끝나 오케이 스턴 깔끔하죠 진리언 스턴 진리언 스턴 ihrem 그냥 깨 버려 너 이미 죽어 있다 어억 se Problem 어쨌든 이겼으면 됐어 주 물력 500, APße 진리언 이속 진리언 아주 강하다고요 크iiii